가수 나훈아는 과거 어느 스토커에게 테러당해서 한동안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이다 병 파편으로 왼쪽 얼굴을 질렸는데 무려 거의 70바늘이 낮게 맺고 그 흉터가 나훈아의 얼굴에 영원히 남게 되는데요. 후에 나훈아는 TV에 나왔을 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일명 팬테러 사건으로 불리워졌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나훈아는 서울시민회관에서 리사이틀 공연을 하던 중이었고 굉장히 열심히 무대를 꾸미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괴한이 무대로 난입을 해서 나훈아에게 흉기를 휘두르게 되어 결국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26살이었던 괴한은 술을 마시고 시민회관 앞에서 빈 사이다 병을 사들고 들어가 나훈아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무대 중앙에 뛰어올라 악수를 청하는 척하면서 나훈아를 넘어뜨리고 준비한 깨진 병으로 얼굴을 마구 찌른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나훈아는 왼쪽 뺨과 귀 뒷부분을 무려 66바늘이나 꿰매는 참변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테러범이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범행동기를 궁금해했는데 그 테러범이 밝힌 범행동기는 유명한 인기 있는 연예인을 헤쳐서 나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다. 인기 있는 연예인을 헤쳐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는 영심에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너무나도 황당한 진술을 남겼고 이 사람은 후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 사건의 배우로 가수 남진이 지목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범인의 정체가 바로 남진의 팬이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남진과 나훈아 두 사람의 라이벌 구도가 정말 엄청나게 뜨거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남진이 팬을 시켜서 나훈아에게 겁을 주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오죽했으면 두 사람이 무대에 각각 등장할 때 당시 소녀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의 무대에서만 함성이 터지고 다른 가수가 무대에 오르면 아주 조용하고 적막할 정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팬들 사이에서 알력이 눈에 띌 만큼 이 라이벌 관계가 굉장히 심했던 것인데요. 가요계에서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가 아무리 뜨거웠다고 해도 남진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부은할 만한 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훈아에게 범죄를 저지른 그 테러범은 사실은 남진의 팬도 아니었고 나훈아의 팬도 아닌 바로 지금은 고인이 된 신성일의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상시에 신성일의 주소와 신상명세를 달달 외우고 다닌 만큼 스토커 행각을 일삼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신성일의 스토커가 왜 또 나훈아를 습격했느냐는 문제인데 당시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서울시민회관에서 펼쳐졌던 당시 공연에서는 신성일이 무대에 먼저 올랐습니다. 신성일은 공연의 게스트로 등장을 한 건데요. 아까 서호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테러범은 유명 연예인을 헤쳐서 내 이름을 알리겠다는 사람이었고 그는 원래 자기가 좋아하던 신성일을 헤쳐서 이름을 알리려 했던 건데 그때 약간 술을 먹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술에 많이 취하게 되면서 졸게 되었고 그러다 눈을 떠봤더니 신성일의 무대는 이미 지나가서 끝이 나버렸으니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 하다가 그때 무대에 올랐던 게 나훈아였습니다. 나훈아도 신성일 못지않은 인기인이니까 꽁대신다기라고 나훈아의 무대에 무단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이고 이후에 그 범인은 자기가 사실은 신성일의 팬인데 신성일 무대가 지나가서라고 얘기하기 뭐하니까 자기 자존심에 내가 남진 팬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나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남진을 찾아가서 되려 내가 남진 팬이다라는 말을 내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돈을 내놔라 이렇게 또 남진을 협박했고 당시로선 거금이었던 8만 원을 남진으로부터 갈취하게 되는데요. 남진은 과거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해서 당시 벌어졌던 나훈아 피습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mc 김국진은 남진에게 나훈아 씨가 피습을 당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배후로 조사까지 받았다고 들었다면서 전말을 물었고 이에 남진은 기자들이 혹시 라이벌이었던 남진 쪽에서 사주한 게 아니냐고 기사를 썼다면서 당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검찰에 소환됐고 5분만에 풀려났다고 밝히면서 몇십 년 지나서 안 사실이다. 신성일 선배한테 그 괴한이 제일 먼저 갔더라. 그 다음으로 저한테 왔다. 아침에 인기척에 눈을 떴는데 머리맡에 모르는 얼굴이 있었다면서 괴한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진은 이를 거부했다면서 당신 라이벌어에 치면 돈을 줄 거냐고 말을 하더라. 정상이 아니구나 싶었다고 덧붙여 좌중을 경악해 했습니다. 이어 남진은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사고가 난 거다. 나중에 저희 목포 집에 와서 방화도 하고 그랬다. 어머니가 계신 집이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초성화가 탄 게 지금도 성질이 난다고 고백해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이렇게 남진은 억울하게 이 사건에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당시 사건의 목격자이자 과거 MC로 데뷔하기 전 원래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이상벽의 증언에 의하면 괴한이 처음 난입했을 때는 무대에서 싸우는 연출인 줄 알았는데 유혈 사태가 일어나자 사태 파악을 해서 괴한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금융 이 사건을 남진이 사죄했다는 소문이 돌아서 한동안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대안가 수협회 정도의 기관이었던 가수분과위원회에서 밝힌 바로는 익명의 제보자가 나훈아 사건에 남진이 관련돼 있다고 제보해와 그동안 자체 조사를 해왔다고 밝히고 후에 남진을 불러 일을 캐물었는데 당시 부산에서 공연도 중이던 남진은 분과위원회 측 요청에 따라 서울로 상경하였고 남진은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 같다면서 재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가수분과위원회는 만일 남진이 이 사건에 관련되었다면 재령처분 등 강력조치를 내리겠다고까지 못 박았지만 이후 수사 결과 남진이 관련됐다는 증거는 조금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가수분과위원장은 범인을 안양교도소에서 직접 면담했는데 범인은 남진이 시켰다는 당초 주장을 계속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정도로 당시 가요계에서 나훈아의 인기는 뜨거웠는데 심지어 그를 따라하는 모창가수들까지 우후죽순격으로 생겼을 정도라서 나훈아가 아닌 너훈아, 나훈아, 나훈하까지 생겨나서 안무대를 중심으로 나훈아의 인기를 등에 업고 왕성하게 활동했을 정도입니다. 그 중 모창가수 너훈아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개그맨 김철민의 형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형인 나훈아가 2014년에 동생 김철민이 2021년에 안타깝게 이른 나이에 나란히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나훈아는 데뷔 55주년 안동공연에서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제일 나쁜 것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속에 눈길을 끌었는데요. 우선 좋은 경치를 많이 둘러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갈 때는 딸린 식구들 데려가지 말고 혼자 가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병을 얻어 석 달밖에 살 수 없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산에 올라가더니 30년을 더 살더라면서 병이 오면 병에 지지 말고 왔나 그래 같이 가제이 하며 함께 살아가라고 조언하며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고 하며 관객들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며 잘 살기를 기원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소중한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